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짱이다 오늘 추억대회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만나뵙기는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도 저의 고향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국대학생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축제 때 보고싶은 가수 1위가 에이핑크라고 혹시 투표를 한게 맞나요? 네 아 진짜요?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곡이 끝났는데 앞으로 많이 놀 수 있는 곡들 남아있으니까요 다들 즐길 준비 되셨죠?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앞에 여러분들이 안녕 네 여러분들이 되게 잘 따라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곡은 더 따라하기 쉬운 곡이에요 미스터 네 입술위에 네 달콤하게 네 네 그럼 바로 미스터치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쪽에 많이 갈게요 탁 네 네 하나 fell 잡았 정 아마도 wives 네 네 네 네